깜장콩이야. 깜장콩이. 깜장콩이야. 아이고 예쁘나. 얘는요. 깜장콩이가. 깜장콩이야. 아이고 또 올라와요. 올라와서는요. 이거 좀 봐요. 이거 좀 봐. 외로우면 사람한테 딱 인겨. 나 안 돼. 올라와서. 이렇게 내 머리에다가 보이나요? 내 머리에다가 턱 밑에다 지 이렇게. 이렇게. 아이고. 이가 올라와서는 내 턱에다 지 머리를 비벼요. 내 턱 밑에다가. 이거 좀 봐. 이거 좀 봐. 내 베일이 올라왔어요. 그리고 내 손에가 이제 성경책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기억 올라와요. 이렇게. 손에서 뭐 편히 뭐 글쓰거나 성경을 쓰거나 이럴 때는 절대 기다리고 있죠. 야색성이 많아요. 아 깜장콩이야. 깜장콩이. 깜장콩이. 엄마가 그렇게 좋아. 이렇게. 이렇게 올라왔어요. 이렇게. 내가 앉아있는데 이 턱 밑에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들여다봐요. 날 들여다보면 뭐 쩌장고야. 어? 응? 방송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별 찍어먹는 맛있는 스텔라 떡볶이에서 상품권을. 상달러스 안전벽지에 서울 벽지에서 백화점 상품권을. 깜장콩. 깜장콩이야. 깜장콩. 깜장콩이. 시원하이. 시원하이. 우리 깜장콩이가 아주 영리해요. 반응이 좋아요. 애정결핍 때 들었어요. 요새는. 가서 막 비비고. 나한테 좀 이렇게 질을 안 살펴주면 우리 딸한테 가서 비비고. 얘는 깜장콩이가 아니고 비비고로 바뀌어야 돼요. 이름이. 애정결핍 현상이 있어요. 이게. 깜장콩이가 또 올라와 또 올라와. 올라와서 뭐 하려고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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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너무 적극적이에요. 아이고 귀찮아. 아이고. belge. 아이고. 아네요. 내 삶이 달린다. hovahоль scri. 배 san. everyone.